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또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여 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축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경배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영적 성장이 더딘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 마가복음 한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3년 동안 참 왜 이렇게 안 자라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경을 여러 번 제자들한테 표현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겟세만에서 기도하실 때도 야 한 시간도 깨워 못 잊냐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좀 길죠. 그렇죠? 그런데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거 오래됐는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세워줄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을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심경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계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난 지 몇 년이 된 것은 아닐 테니 개척한 지 한 3년 됐다고 생각해봐도 3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성숙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성숙해지나 예수님도 답답해하시고 바울도 한 3년 정도 됐으면 그래도 이제 선생이 되고 좀 서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기대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지금쯤 됐으면 지금쯤 됐으면 좀 깨달을 때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학생들이 못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답하죠. 뭐 이렇게 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서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요점은 그것이죠.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열두 제자들과 바울도 다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과 교회들이 잘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영적인 성장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두 번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왜 영적 성장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오는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성장이 뭐냐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금에 합당하게 살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뭐 무슨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런 다 영적인 성장이 포함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보금에 합당하게 생각하는가 또 그 보금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대학 동문회를 한다고 광고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학 동문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학생들 다 모여서 동문회를 한대요. 그게 갔죠. 개강 예배라고 갔는데 그때 구약학 교수님이시던 한 분이 영문과 나오신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설교 본문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다.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맨 끝에 야, 우리 신학교까지 들어와서 무슨 서울대니 고대니 연대니 그러고 있냐 우리 예수 믿었으면 앞으로는 그런 출신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런 배경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학교 나왔느니 어디 출신이니 어디 다녔느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앞으로는 이런 동문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3년 다녔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동문회를 못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다른 교수님들 계셨는데 다 동의하시고 아이가 하지 말자 그러고서는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끌어주고 땡겨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보금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가 여기서 대학 동문회로 모이면 변변치 않은 대학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동역자라고 모여있는데 여기서 어느 대학 나왔느니 어느 지역에서 왔느니 그런 소리 하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비판적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서는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는 좀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고 방식으로 보금에 합당한 사고 방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을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나가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내 선생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자기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난 아볼로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난 베드로 편이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유계속한 사람입니다. 또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보금에 합당하게 살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보금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보금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무슨 선생이 어딨냐. 예수께서 우리의 선생이시다. 우리가 다 한 몸이다.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텐데 지금 아직 그 생각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 그런 영적인 사고방식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고린도 전설을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완전히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씨름하느라고 다른 문제들은 별로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랑장도 나오고 또 부활장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디 가서 음행을 저질렀느니 어디 가서 우상숭배를 했느니 엄마의 처랑 잣대느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참 씨름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되는지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중에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수준 높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은 사실 저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단단한 식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고하고 사는 것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년 전까지 그러니까 1700년대 말 뭐 그 정도까지요. 누구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유럽과 노르셀메리카에 있는 누구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무슨 윌버프 프로슨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링컨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윌버프 포스 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읽고 원래 하원 의원이었는데 너무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정치가 그만두고 목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말렸어요. 목사님도 말리고 그냥 정치가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평생 싸운 게 뭐였냐면 노예 제도하고 싸웠고 그것을 결국에는 폐지시켰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무슨 종이나 자유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건 좀 고쳐야겠다. 하필이면 그때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원 의원 되도록 그 자리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노예 문제랑 싸워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 돈 쓰는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따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께 온전히 드리려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귀한 마음 우리랑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또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생각하고 돕기도 하고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이전에 내가 속상했던 문제들 또 기뻐했던 문제들을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쁨 다른 종류의 슬픔이 내 안에 생기는 것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전에 슬펐던 것들이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아요 이전에 기뻤던 것들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게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께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 같이 그렇게 영적인 성장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그거 어떻게 오냐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처음에는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젖으로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뒤에 보면 6절 말씀에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다 물 주고 심고 젖 단단한 음식 그 전부가 사실은 영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은 것도 복음의 말씀이었고 아볼로가 물 준 것도 그 복음의 말씀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젖도 말씀이고 단단한 식물도 말씀입니다 다 말씀을 가르켜요 사실은 말하자면 이 영적인 성장이 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말씀 배우는 것 없이 결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물론 한 말씀이라도 듣고 깨닫고 내 사고가 바뀐다면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것 없이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 없이는 그냥 어린 아이로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운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워가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고 또한 하시며 약속하셨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내게 하신 일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게 하시고 계신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 그 약속들을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며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지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기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살다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하시나 이렇게 물으셔야죠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도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말씀에 반응하죠 은혜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것에 반응해요 그게 저지죠 사실은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말씀 또 힘들 때 좀 강건케 하시는 말씀들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의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 어떻게 됐나요 히브리서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중간쯤에 보시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인이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그 단단한 음식이 사실 여기 의의의 말씀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디스플린 트레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의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당장의 기쁨을 주시는 무슨 위로의 말씀 평화의 말씀 이런 것은 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고 보니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끊어버려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추구해요 그 의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분별력이 생긴다 즉 영적인 사고가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양심상 악을 행하면서 살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마음이 이미 구분하기 시작하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서 바꾸게 되죠 그걸 회계라고 해요 내 옛날 생각과 습관으로부터 돌이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린아이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여기 와서 듣는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처음이자 마지막 듣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아이고 아기 왔네 그러고서는 천국에서 받아주실 것 아니겠어요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 생기기를 바랍니다 잘 살면 뭐해요? 또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만나게 된다면 뭐 그렇게 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정말 그건 피피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질문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밤낮으로 그 프로젝트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또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또 이게 펀딩은 어디서 오는 거지 하고 맨날 그 생각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또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건 질문들이 생기시냐고요 그 질문들이 없으면 지금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들을 회복하세요 아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걸 묻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찾기 시작하고 그 답을 성경 가운데서 찾으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실 수가 있죠 오늘 바울은 자신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씨뿌린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누가 씨 그랬는데 다 없어서는 안 돼요 씨가 없는데 물 줘봐야 뭐하며 씨를 뿌려놓고 물 앉으면 다 죽는 것 아니겠어요? 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 바울이잖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야 나는 복음을 듣긴 했는데 진짜 이제서야 아볼로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이 좋은지를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그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오늘 첫 번째는 실제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씹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There is no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 복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었고 아무리 좋아해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을 존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잊지 마세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데 아볼로와 나는 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이냐 믿음을 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볼로도 나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게 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함께 참여했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기초를 놓는 사람도 있고 기둥을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 기초 놨어 나 기둥 세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 집을 지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집을 지었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읽다가 회심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거의 평생 다녔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네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거기서 묵상훈련도 받고 성경 읽는 훈련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따라서 성경 읽다가 신명기 8정에서 깨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일생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진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대학에 있었던 책들이 다른 책들은 없고 16세기 종교 개혁가들 책밖에 없어갖고 그 종교 개혁자들의 주석을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자마자 16세기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장로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말씀 그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웬 은사주의 운동을 만나서 거기 집회에 갔다가 성령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비게이터도 경험하고 장로교 장로교 교회에서 젖을 먹고 자랐고 그리고 은사주의 운동에 노출돼서 성령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유학을 와서 침내교 대학을 다니면서 교부학을 전공했고 교부학이라는 게 아주 초기 기독교 신앙과 삶의 신학에 대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동서방 교회의 전통들을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10년 넘게 베프티스트 교회에서 일하고 있죠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 안에 수많은 전통들이 수많은 선생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저를 믿음으로 인도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조장호한테 믿음을 줬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은사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때는 깊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저는 그 선생들을 또 전통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어떤 특정한 전통이 저한테 믿음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 전통에 감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에요 그 선생들은 결국 하나의 목적 너한테 믿음을 주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들을 가지고 나눠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붙어오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마운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생명과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마지막으로 성장의 목적은 뭐냐 하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 터 위에 좋은 믿음의 건축물이 생기도록 기초를 놓기도 하고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내부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장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어린 아이였다가 말씀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그게 깊이 은혜가 되고 그게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게 성장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아들을 제일 기뻐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릴 때 굉장히 귀엽죠 안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안 자랐으면 좋겠다 불하자면 이제 아기 낳아봐요 조금 귀여워지면 안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지 자라기를 원하고 장성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사람 되어라 그때 진짜 기쁜 거잖아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눈물도 흘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사람 되는 거 보니까 기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랑 같이 일하자 오늘 이 세 가지 말하자면 성장의 스테이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는 장성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동욕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마세요 난 어린아이가 좋아 난 젖먹는 게 좋아 그렇게 만족하지 마세요 또 나는 뭐 이 정도면은 뭐 큰 대거 없이 살 것 같아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교회를 세우고 나와 같이 이 백성들을 주에서 이끌어내자 나와 같이 이 청년들을 세우고 나와 같이 이 장년들을 세우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는 뭐 배운 게 별로 없고 성공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다가 사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오래머로 이제 선생이 돼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선생으로 삼으시고 그분께 배우고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혹시라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했다면 또 그냥 이 정도로 인생 마감할 생각을 했다면 빨리 저희들 생각 고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또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잘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또 합당하게 사고하고 있는가 합당하게 느끼고 있는가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고 또 건강해지도록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주십시오 그 의의 말씀을 허락해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세우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라기를 원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